진동 센서와 시그널 컨디셔너 작동 상태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할 진동 센서는 13A121 모델로 감도가 10mV 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진동 센서 교정기에서 1G 피커 RMS로 0.71로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1G당 약 10mV가 출력되기 때문에 멀티미터 S는 RMS 값을 잃기 때문에 7.1이 측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진동 센서 시그널 컨디션을 거친 다음 진동 값이 제대로 잘 측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진동 값을 2G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2G가 되니까 멀티미터에서 값이 2배로 올라가겠죠. 2G가 되니까